와, 대박! 우와, 대박! 어, 이거 제 삽성도 못 닮았어! 진짜 완전 사진 알겠어요? 봤어요? 아니, 근데 너무 닮았어요. 아, 완전 똑같아. 어, 귀여워. 귀여워. 얄밉죠, 생일이? 귀엽죠? 귀엽다. 이것보다 더 컸어요. 귀여워. 지금, 지금 초2여서 맨날 배그에요. 초2. 초2. 4천만생에 초독해. 얘가 가끔 제 브이라이브에 댓글 달잖아요. 걔예요. 후드 둘 중에 뭐가 이뻐요? 이게 더 글씨가 이뻐요. 근데 어차피 1 플러스 1이라 뒤에 있는 건 하나의 유머지구요. 얘는 2개의 유머지구요. 저 이거 하나, 렌트만 하나요. 아, 그렇게 할게요. 괜찮아요? 근데 얘가 더 이뻐요. 레터링, 핸드 페인팅 호셉이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진짜. 예쁘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너무 충돌 아니야? 아까 저기서는. 얘는 마지막으로. 네. 그냥 이렇게. 지르네. 왜냐면 이거 어디서 봤었거든? 너무 귀엽다. 어떡해요? езж아. 너무 귀엽다. 맛있려. ㅎ. 리얼로 아프다. 왜. 미얼로 아프다. 예쁘다. 귀여워. 경전은 새가 있어 칼드 디자이너 브랜드라 원단트 근데 예쁘다 잘 어울리시나 이거 이렇게 입으시려나 이건 얼마에요? 3만8천원 사요? 질러? 이런 것도 저희 시그니처라서 많이 있어요 흰색 모자가 없긴 해요 가볍다 내년에 머리가 모자가 모여 어떡하지? 흰색 없으면 왜 흰색 하세요? 눈 여름이니까 흰색이 흰색 이쁘다 근데 흰색 잘 어울려 여기 인석도 주세요 이거 양문으로 네 용문이 같죠 이럴 때 사보지 안 좋겠어 대등 쪽은 안 잡 근데 65,000원에 이걸 두 개나 완전 짠거지 머리 봐 감았어요 아침에 감았어요 운동하고 중동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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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자 하자 투 써서 투 흐흐흐흐 온 맛집 이럴거 중동구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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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